네, 포트폴리오 비중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코스닥 양시장 조금 아쉬운 흐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윤 매니저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을지 그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실적에 관한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매니저님께서는 여태까지 계속 반도체는 아직 관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조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 매수사인에서 딱히 보이지 않으셨었는데 지금쯤이면 어쩌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섹터는 미국 대선 끝나고 해도 늦지 않는다. 계속해서 같은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이제 언익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은 그래도 좀 저가 매수의 유입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나마 좀 기대했던 그 부분들까지도 지금 언익 쇼커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약간 미국 대선에 그전에는 이런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약간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우선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캐펙스 투자나 이런 전략들을 좀 짜놓고 실행을 했을 때 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눈으로 함께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매니저님께서 그전에는 좀 섹터별로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그 후에는 조선주. 그런데 현재 포트폴리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을 골고루 담아주신 모습이에요.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계신 거죠? 네 그동안에는 뭔가 약간 주도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나 그런 종목들이 약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비중을 태워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 업종별로 좀 분산을 시켜놓고 뭐 단기적인 이슈나 그 모멘텀을 좀 집중함으로써 약간 지수 자체는 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그럼 결국에 업종을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약간 낚시하듯이 매매를 하는 전략을 조금 추가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주도업종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추후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종목 내에서 좀 어느 업종으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지 포트 보시면 이제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신에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좀 분산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해주시고 계시고요.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미국 생물보안법 소외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방향일까요? 지금 비중 10%의 수익률 현재 구간 9.4% 지나고 있습니다. 네. 뭐 ST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져 있죠. 생물보안법 관련된 소외주로서 바이넥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ST팜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RNA 치료제 쪽 관련된 또 오늘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또 게다가 이 렉비오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저금증 확대에 대한 부분들 반사익을 또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만약에 지금 단계적으로 좀 박스에는 갇힌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이전에 좀 두 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인 한 12만 원 정도만 돌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포트에서 빼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전 고점 부근인 당기적인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가격대를 열어두고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바로 그냥 갈까요? 네. 한 종목 더 보죠. 맨 끝에 있는 풍산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보면 오늘 전 고점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방산주 끝인 걸까요? 혹시? 네.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 시장에서 주인공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하나여러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고 풍산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미 1차 목표가가 도달을 했었던 상황인데 사실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산주하고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이 구리 가격. 이 구리 가격하고 실적하고의 연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의 흐름들이 최근에 약간 조용해졌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보통 막고 떨어지게 되면은 우선 중심선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는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중국의 경기부양책 오늘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에 기대치에 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결국에 그래도 큰 흐름을 좀 봤었을 때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눌림에 나올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상향된 가격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전략 유지하면서 2차 목표가 터치할 때까지 앞으로도 예의주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장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보면은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던데요. 매니저님은 어떤 쪽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제 약간 주가 부담이 없고 좀 바닥 구간에서 이제 터너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다 2차전지 쪽에 많은 개인 투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장전에 너튜브 메아리 방송에서도 제가 또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보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어제는 테슬라, 오늘은 벤츠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이 볼륨저벤드를 다시 넓혀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된다면 이 2차전지와 관련된 키워드 거기에 부합하다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왔었던 만큼 관련한 수혜주 찾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4680 원형 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시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비장의 종목은 TCC스틸입니다. 자, TCC스틸 하면 니켈동음 강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TCC스틸하고 또 동국산업 이런 종목들이 니켈동음 강판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TCC스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부분들과 또 삼성 SDI 쪽도 관련해서 추후에 사르파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신 EDP와 동원 시스템즈에 이제 캔케이스 제조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폴리마켓을 봤었는데 어제하고 오늘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트럼프 후보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 머스크가 지금 어디에 줄을 섰냐 트럼프에 줄을 섰습니다. 또 게다가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 단계에 있다. 자,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장주 자체가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TCC스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도 장중에 이 벤츠 쪽으로 46 시리즈 이 배터리 공급에 대한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단계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TCC스틸과 마찬가지로 이 4680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조금 오는 도중에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목표가는 5만 2천 5백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4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이 나왔었던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46 시리즈 배터리 정말 각광을 받고 있죠. 저희는 그 안에서 TCC스틸 비장일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주가 손절라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저희가 포트에 편입을 할까요? 아직은 편입은 안 하고요. 제가 다음 주 정도부터 어느 업종으로 집중하시는지 지켜보시면 또 제2의 방산, 제2의 제약바이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니죠. 목요일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휴일 지나고 목요일에 새로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섹터 편입하는지 또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해드렸던 비장의 종목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점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방송 끝나고는 어디서 또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잠시 후에 오후 4시부터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오늘 리가킴바이오가 사상 최고가, 신고가 갱신을 했죠. 그리고 제가 즐거워 그동안 강조드렸던 파마 리서치도 장 초반에 또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은봉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역추세 매매보다는 추세 추적 매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들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4시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오후 4시부터 김태훈 매니저의 너튜브 그리고 무료 밴드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